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과 관련된 키워드 1위는 교육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립대학원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시립대학원대학 설립은 첨단산업 고급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것. 하지만 부산권 국립대교수연합회 등 일각에서는 시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통합을 겪고 있는 부산의 교육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시는 지역대학들이 하지 않고 있는 전공을 대상으로 대학원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목받은 또 다른 키워드는 해양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바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수거와 항만 등도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각계 각 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4천여 톤, 바닷속을 비롯한 해안가 곳곳으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가 떠밀려오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받은 키워드는 공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 노선, 건설 등의 단어가 주목받았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습니다. 난이도 높은 공사에 공동도급 조건 등 높은 입찰 기준 때문에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분위기인데 1차 입찰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지난 24일 마감된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연합체 한 곳만 은찰하면서 유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입찰에 응찰한 연합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재입찰 공고를 내는 등의 진행 방식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 오는 2029년까지 가뜩이나 빠듯한 공사 일정에 부지조성 첫 걸음부터 삐걱대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였습니다.